이 이슬람이 져주의 이슬람에서는 여성을 특히 자기 아내를 최대한 잘 대접해야 된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기 아내를 이렇게 내줘야 된다. 부드러운 말 시, 부드러운 행동, 친절한 은혜는 절대 아내에게 아내가 들어서 기분 나쁜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. 그것이 있으랍니다. позвол 해외ender, Malays&아내는 kung drejos을 안해줘게 아니 Mega 중요한 날을 우리에게 모든 일 안한 거 었어 나는 정 Crunch pedir 내가 사귀게 뭐라고? 내 자관 criar 내가 사귀게 다른 장면 나는 계속 . . . . .